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코인 흐름이 조금 홍보 구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내시길 부탁드리면서 주말 잘 못 지내셨을 텐데 오늘 서번트 ai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 한 1시간 전에 새로운 추석이 나왔는데 서번트 ai 커뮤니티 you are the ugly looking for the leveling our incubated project next week 서번트 ai 커뮤니티의 incubating 프로젝트를 다음주에 공개할 날이 기대됩니다 incubating 소식이 나왔네요 이게 라그 물량에 맞춰서 서번트 ai 측에서 지금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incubating 소식이 어 좋은 소식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루 저가는 0.4원 이었고 고가는 0.46원 이었습니다 현재는 0.44원 인데 하루 거래량이 좀 줄었는데 2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4억 4천 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 때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 26일 락업 물량 해제됩니다 총 2억 5천개 인데 시간은 utc 기준 11시 거든요 오늘 11시 인데 가격은 잠시 하락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오늘 트위터에 나온 소식에 따라 코인 방향의 흐름 고려배수 여부에 따라 코인 방향이 좀 달라질 듯 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2023년 3월 26일 utc 기준 11시 여기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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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어 이렇게 그 다음에 5천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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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억 5천개 이렇게 풀립니다 오늘 시간은 다 시간은 utc 11시죠 그러면은 3월 27일 일요일 11시 인데 시차가 9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9시간 하게 되면 저희는 오후 8시 중 밤 20시 경에 지금 이게 물량이 해제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물량 해제되니까 코인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도 예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큐베이터 소식이 또 나왔으니까 예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0.44원 이죠 예 저거는 0.34원 0.34원 그 다음에 고가는 0.46원까지 갖고 지금 시가총액이 4억 4천 예 거래장이 2.8발만원 0.35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누가 샀네요 이렇게 이렇게 샀습니다 치를 해서는 지금 아마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황본면은 매집하는 거죠 예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4.3억 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예 지금 언젤 배한 그때까지 한 40 45까지 들어왔었네요 43억 정도까지 들어왔었는데 앞으로 이게 흐름이 좋게 나와 나 그 서번테아의 방향 큐베이터 소식이랑 함께 좋은 흐름 그 다음에 거래소 흐름 등 이런 흐름들이 좋게 나와서 상승해 주길 예 제게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이게 오늘 트위터에서 나온 소식인데 서번테아의 커뮤니티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다음 주에 공개할 날이 기대됩니다 예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트를 청소하는 당신의 스타일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2억 5천만 달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기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기대됩니다 2억 5천만 달러? 2억 5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3천 2백 5천만 달러? 3천 2백 5천만 달러? 3천 2백 5천만 달러? 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9달러 샀고 어? 여기 조금 많이 샀네요 6천 6백 달러 6천 6백 24달러 pmb 20개를 집어넣었네요 엄청 많이 집어넣었네요 돈이 돈이 있으니까 사겠죠 고점에서 팔아서 다시 산 것 같습니다 농담이구요 신규로 들어왔네요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신규로 누가 들어왔네요 어 근데 여기 또 1천 9백 달러도 들어왔고 122달러 예 2달러 어 그리고는 뭐 큰 어 57달러 어 그리고는 이렇게 큰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예 2달러 예 2달러 예 2달러 예 2달러 예 2달러